예 영상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헨더? Kher'af is expecting me to merely make the best armor in the Forbidden West but I, 헨더, will give him a masterpiece and you are going to help me make it of course you'll be compensated though seeing me at work should be gratifying enough you're one of Kher'af's people? so you're competing to make armor for him too with the Tanakh right next door? ha! they've got problems of their own to worry about besides, I'm not just making armor I'm making a work of art imbued with the majesty of ancient machines and wondrous relics with the steadfastness of the gentle flower one and the fury of the emerging ravager so where do you want to start? ah, ravager cannon, 9대 유물 아, 이거 테라스 복지우세가 이거 받은 건가 보네 오, 판매하면 안되고 이건 이따 투기장에서 써야되는 거구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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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닉분기점 이라는 퀘스트 토닉분기점 이라는 퀘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녹화하지 않을 때 받은 퀘스트일거에요 얘가 줬던 오세람 이방이 얘는 또 왜 느낌표가 또 새로운 사이드 퀘스트 고향 뭐래 일단은 이거는 뭐 이제 그거고 스킬 포인트가 15포인트나 있네 땡큐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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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에 소니의 공기점 소니의 공기점이란 퀘스트는 어떤 퀘스트냐면요 고대 터널의 붕괴때문에 무인제대로 이어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에일로이는 통과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역시 탐험적 요소가 짙은 퀘스트이구요 억지않고Tra스 동그란 퀘스트 아시ukan 웹괴 동그란 퀘스트 이젠 퀘스트 참가합니다 셀프 유니 요 하하 하하 여기가 도착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엑스프디션이 없었습니다 스프리티에 도착하여 스프리티에 도착하여 스프리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스프리티에 도착합니다 잠시만요 넌 아직 살아있어? 마을.. 여기.. 런라인.. 오, 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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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말.. 저는 꿈을 했었다고... 당신이 무엇이 일어났어? 눈빛을 주었다. 세상이.. 좀더.. 기타.. 런라인.. 캐러.. 모두 뛰어.. 모든 것이 다 흘렀.. 여기.. 죽는건가? 런라인.. 도망가지 못했지? 누군가가 도망가지 못했지? 첫 캐라이밍을 찾았지? 네, 누군가 찾았지 좋네... 최소한... 나는... 상태가 안좋은거 같은데? 아, 좋았네요 전작에서 아는... 탐사대 원인가봐요 고맙습니다 롯과스는 다인줄게요 목소리 사아버지 나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막는 못 본 것 같이입니다. 나는 진짜로 российski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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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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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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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화 반대쪽 더 블록북스가 여기에는 없나? 더 한쪽에 가야되나? 시원한 블록북스 플로우 블록북스 자 폴캐스터 여기서 여기서 나가는 길에 블랙박스 여기서는 더 가까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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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빨리 가야겠다. 여기가 나갔다. 뭐지? 뭐지? 어휴... 아 뭐야 얘? 어이없네 으엠 어이없네 아이없네 잠이... 어이없네 어이없네 아이없네 오옆이 까다롭다 한 번 더 맞추면 됐었는데 아따 시π 쁘 쁘 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짜증나는 놈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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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좋은 거 아니었어? 좋은 거 아니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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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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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연결되네? 여기 그 전에 퀘스트 때 잠깐 들렸던 곳이예요 모인지대 쪽으로 바로 오는 길이었네요 네 아, 여기에 있는 거였구나 아, 니가 아무를 몰라요 아무튼 저쪽에 이쪽에 있는 건가봐요 블랙박스 지금 굳이 60 안내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탐험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토닉분기점 어떻게 가냐 도착해? 아니, 저쪽으로 좀 더 잘 가르치요 도착해? 그렇게 가냐고 도착해? 아, 도착해? 5관함이 있는데 응? 올라갈 수 있네 8관함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굳이 안먹어도 되구요 굳이 안먹어도 되구요 굳이 안먹어도 되구요 발감으로 내려오면 갑부탄이 가질 수 있는데 안되네요 금고랑 박스 2개 있는데 포기 퀘스트 마무리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도 엄벙돔벙 뭐 30분이 됐네요 흥믹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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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러 때들 잡아 좁은데? 예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꽤 먼 거리였네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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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그 전체의 그룹을 찾았다 하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한참 아무튼 하나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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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 거네 문 열어? 레벨 30이 되었네요 제가 이걸 다 풀로 안찍었나요? 오 나 찍었다고 찍었는데 안찍었네 아 이거 더 찍을 수 있군요 아 몰랐어요 아하 아이고 이거 몰랐네 점을 레벨업을 해줄 수 있는 구성입니다 아이고 이거 몰랐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두개의 퀘스트를 마무리해줬는데요 우기를 강화해줄 겨루는 없어요 지금 북장 그런거 먼저 전설 템 먼저 좀 강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야 또 무슨 퀘스트를 주고 해 어휴 또? 달랑군 야영기 퀘스트입니다 네 어 이게 넷 아멘 무엇을 도 Wyoming learn what because of and what was called what did you find out most I learned was that it's where the somewhere far to the west near Thor he set out to find it not long after on his own did Amata say anything about why he was heading to the rot but sounds like him more or less he seems shaken when we but then again so you're a scalp for this 어디가 시작할 수 있음? 이쪽으로 해외 라디오가 있던데 숙소가 더 많지? 저희 벤에 정말 그렇죠 감사합니다 내가 찾을 거라 태양세 태양세 피향새야 피향새 또 새로운 사이드 퀘스트 또 열렸구요 전설 퀘스트 의상 강화는 장난이 아니에요 뭐가 많이 필요해요 중추신경 슬리더팽을 주로 잡아야 되네요 이거는 나쁘진 않은데 굳이 이게 더 좋기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42분이고 퀘스트를 더 하게다가는 또 중간에서 영상을 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계속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서브 퀘스트를 좀 더 클리어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